항상 우리 가수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유니 단장님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오인해서 굉장히 힘든데요 가수분들이 있는데요 조금만 힘을 내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처리가 생각합니다 아무츠록 좋은 시간 끝난 시간까지 좋은 시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사람은요 생긴대로 잘 살라고도 하지 말고 못 살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생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긴대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요 오선도선 이대로 살아요 대로는 뭐니 뭐니가 최고라지만 인생의 참고는 아니랍니다 그래도 당신과 나는 마음은 부자여 바람불들 눈비오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몇 날 며칠 남우리 그냥 생긴대로 행복 찾으며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악시다 우리 이대로 살아요 우리 이대로 살아요 오선도선 이대로 살아요 오선도선 이대로 살아요 대로는 뭐니가 최고라지만 인생의 참고는 아니랍니다 그래든 당신과 나는 마음은 부자여 그래든 당신과 나는 마음은 부자여 바람불들 눈빛고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며칠 남우리 바람불들 눈빛고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남우리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악시다 그냥 생긴대로 행복 찾으며 남은 인생 웃으며 살아갑시다 생긴대로 생긴대로 하여간 인생 남은 인생 아시긴대로